2020년 12월 4일 여행 44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쓸게요 여러분들 마스크 좀 쓸게요 phi 잘라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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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잠시만요 대두락이만 만지면 안돼.. 이런 무구들은 오늘 대두락이면 물건들을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누구십니까? 물건들을 좀 뿌리고 시작할까? 계십니까? 누가? 누구세요? 방금 뒤에? 뒤에 누굽니까? 뒤에 누구에요? 아..모델네.. 분명히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쯤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올라가까지는 봤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들 아..모델네.. 뭐야? 누구세요? 안에? 네..? 잠깐만.. 실례.. 으아악!!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많이 놓아지셨습니까? 많이 놓아지셨습니까? 저런 칼도 있었나? 청동금 청동금 소리 소리 잠깐만 잠깐만 대박이다! 레전드다! 미쳤다! 와 으악 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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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아아악! 제발입니다 제발 제발 불 붙이지 마세요 이제 말로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디 계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까 이거 했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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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전화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냥 전화를 하세요 차라리 그냥 전화를 하세요 꺼졌어 아 아 아 아 지금 일단은 급한대로 충전을 조금 한 상태의 얘기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마을이 일단 담배는 다 태웠어요 대화는 못했습니다 전남 죄송합니다 그리고 꺼졌고 제가 그 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있다가 좀 무섭기도 해서 일단 나와서 방송을 틀었어요 일단은 담배는 다 태운거 혹시라도 불 날 수가 있으니까 담배는 다 화재 위험 있는 것은 다 태웠고 얘기를 안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쌤